4과목 마지막 챕터입니다. 운영체제.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 명령어와 주소체계는 이거 자체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명령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로 명령어를 전달하는 방법이 명령어인데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명령어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명령어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 번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나 저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처리는 CPU가 진행을 하고요. 저장은 메모리에서 진행이 된다. 입출력은 당연히 입출력 장치에서 수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흐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수행하는 주기를 기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던 뜻이에요.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CPU에서 처리되는 이 순환 주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만큼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패치, 이거는 주기역 장치에서 레지스터로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레지스터가 문제는 이 아래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 이거는 명령어를 분석해서 수행에 필요한 장치에 제어 신호를 보낸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 뭔가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니터 장치에 신호를 보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퍼랜드 패치라고 되어 있죠. 주기역 장치에서 피연산자를, 피연산자가 오퍼랜드예요. 피연산자를 레지스터로 가져옵니다. 위쪽에서는 명령어를 갖고 온 거고요. 다음에 Execute Cycle, 명령어에 해당하는 연산을 실행한다. 실행하는 게 Execute예요. 결과를 레지스터에 저장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Interrupt Search라고 되어 있는데, Interrupt가 추가된 기계 사이클은 명령어 실행 단계 다음에 Interrupt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끝까지 처리된 이후에 Interrupt 여부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Interrupt가 간단하게 왼쪽에 적혀 있긴 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Interrupt Search는 Interrupt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종류가 좀 많은데, 다행히 지금은 당장은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볼게요. 레지스터는 CPU 내에서 발생되는 또는 사용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장치인데, 저장장치 중에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비싸죠. 가격 대비 용량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플립플롭이랑 렛치라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레지스터의 종류도 꽤 많은데, 일단은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이게 중앙처리장치의 두 가지 요소인데,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에 들어가는 각각의 레지스터가 다릅니다. 제어장치는 메모리 주소, 메모리 버퍼,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해가지고, 번지 값과 명령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메모리 버퍼, 메모리 주소, 이런 식으로 제어에 필요한 요소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산장치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 루산기, 연산 결과 저장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피연산자들, 상태 레지스터는 현재 발생되는 이벤트 상태, 자리올림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주소 변경을 위해서 주소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주소를 바꿀 때 필요한 요소들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시스템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는 주변 장치 간에 장치랑 장치가 있으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을 타고 흘러서 가야 되잖아요. 전기라고 하면 전선이 필요한 거고요. 이 개념을 버스라고 표현합니다. 정보 교환을 위해 연결된 통신 회선, CPU 내부 요소 사이의 정보를 전송하는 내부, 그 다음에 CPU와 주변 장치 사이의 정보를 전송하는 외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외부 버스는 주소, 데이터, 제어 신호가 각각 이동하는 버스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버스의 종류가 나와 있죠. 주소 버스는 하나의 장치로부터 다른 장치로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고요.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전달한다.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다음은 명령어 형식입니다. 명령어 형식이라는 거는 명령어가 구성되는 형식을 몇 단계로 나누는 건데요. 일단은 명령어는 연산 코드, OP 코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는 대상, 피연산자죠. 오퍼랜드,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명령어 형식에 따라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연산자에는 전달, 함수 연산, 체어, 입출력 기능이 있다. 4가지 정도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산 코드의 비트 수에 따라서 명령어 개수가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OP 코드가 3비트면 2에 3승이니까 8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자세한 명령어 형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0주소 명령어라고 되어 있는데 1주소, 2주소, 3주소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오퍼랜드가 몇 개 있냐의 개념이에요. 0주소는 오퍼랜드가 없습니다. 스택 구조에서 사용하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 읽어만 보세요. 1주소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가, 피연산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은 2주소, 오퍼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랜드 1 더하기 오퍼랜드 2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두 오퍼랜드의 연산한 결과를 마지막 오퍼랜드에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하면 3이 지워지고 5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값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3주소, 오퍼랜드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오퍼랜드를 연산한 결과를 마지막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오퍼랜드 값이 유지가 되겠죠. 이것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의 실제 위치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즉시 주소 지정, 직접 주소 지정, 간접 주소 지정,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죠. 메모리 참조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횟수가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거쳐가는 게 줄어드는 거니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오퍼랜드의 데이터 주소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다른데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참조 횟수가 0이죠. 대신에 실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은 뭐냐면 이 공간에 위치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한 번 찾아갔으니까 화살표가 한 번 나와 있죠. 메모리 참조 횟수가 1입니다. 간단한데 메모리 확장 및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은 그럼 한 번 더 찾아가면 간접이겠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오퍼랜드의 실제 데이터에 위치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값을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값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여기 위치를 찾아갔더니 여기에 또 다른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 참조 횟수가 두 번. 화살표 두 번 나왔죠. 주소 필드의 길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원하는 위치 참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오퍼랜드에 저장된 값을 계산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죠. 인덱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베이스 레지스터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